여기서 전복 살은 살대로 모으고. 또 큰 그릇도 하나 갖고 와. 잘 많이 찍어. 칫솔들게. 고추장이랑. 희철이 형이 주꾸미 머리를 보고 있어요. 눈을 마주치고 있어요. 발이 안 드는 거 아니에요? 여러분 제가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어민분들을 위해서 아직 좀. 그런데 이게 지금. 나갔어 나갔어. 아이 깜짝이야 씨. 아이 깜짝이야 씨. 점점 더 거만해지겠는데. 점점 더 거만해. 아 되게 크네. 점점 더 거만해. 점점 더 거만해. 점점 더 거만해. 점점 더 거만해. OK. 점점 더 거만해 봐. 여기에 이렇게 숟가락을. 힘으로 하지 말고 쑥쑥쑥쑥쑥. 잘했네. 이렇게? 아! 손 한 입 뽑았어. 손으로 뽑아. 손으로 밀어. 그렇지. 살살살살살. 와, 그런데 신기하다. 이빨 있는 게. 이렇게. 열을. 열을. 따라서. 맞죠? 야. 맞죠? 여기인가? 그래서 이거를. 이빨. 대박. 미안해. 잘했네. 잘했네. 야, 이거 하고.